둘 셋! 라이트 트윙글! 안녕하세요! 비디박스입니다! 위보! 저희 전지적 비비 시점 재밌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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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지적 비비 시점은 지난주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떡해! 위보 여러분들과는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저자벨 예전이에요! 저희 다음 앨범으로 위보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음악으로 여러분들은 차지할까 있지? 꼼꼼하시죠? 오! 새롭게 변신하게 될 컴백으로 우리 위보는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TMI! 저희 뷰티박스가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어요! 위보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뷰티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이따 봐! 안녕!